윤정은 야외 무대에서 공연 중인데요. 공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윤정.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연습해야 할 노래들이 참 많아요. 좋아하는 노래가 한국 있네요. 한글상글 아줌마, 투덜투덜하니 차가짐 후, 호, 아줌마. 저도 호호 아줌마를 보던 동심이 있는 걸요? 일어나요, 바란돌이. 노래의 요정. 같은 노래는 아니잖아요. 까삐까삐루는 까삐까삐루는 미루어더나 가자 가자 임시래로 취미는 여행들이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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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향기를 맡으며 이제 옥고마다도차 아하 신나게 살린다 길여 옥고마다도차 두고 뽕뽕 감독님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거 맞지 누구를 거맥차가 자기도 진지해 지금 선행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선행도장? 저한테 선행도장 찍어주세요 쇠고기변 행사에요 제가 제가 추억을 되살려드렸었는데 요새 이런 게스트가 누가 있었어요 찍어드려주세요 7% 달인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찍어주세요 오우 야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윤정씨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